돌할배 기도 소원성취 주소 생명월일 성명을 말하고 본인의 소원을 말한 뒤 돌을 들었을 때 들리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돌할배의 답입니다. 아이고 할부지요 제가 착한 일하고 돈 많이 벌겄는지 돌할배 돌할부지 한번 봐주세요 범띠입니다 범띠 범띠 생일 이야기 해야됩니다 양 얘기는 없냐 상관없고 74년생 갑인생 범띠 윤사울초이틀 신은 아 윤사울초이틀입니다 그럼요 신은 미시고 앞으로 성공하고 돈 잘 버는지 돌할배 한번 봐주이소 어 어 이거 안들린다 어 됐다 됐다 소원 이루어진다 진짜로 응 안들린다 그래 희한하네 그냥 하면 어 들린다 이거 근데 소원을 말하면 안들리는게다 응 열어 열어 잡으세요 열어 잡으세요 열어 잡으세요 열어 잡으세요 열어 잡으세요 그냥 하여 들리자 어 그냥 하여 들리자 아버지 내 생각해서 성공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yard Evangelica 들리는 안들린다 떨어지면 안돼 다시 밥 먹고 한 번 해봐 아까 dreams 들리잖아 응 다מים lifted 이번엔 아멘